Q. 관련된 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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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쇼 쇼기 아무것도 안 말해도 되는 거야 Q. 관련된 쇼기 Q. 관련된 쇼기 우리가 또 고기를 먹기에는 김치가 빠지면 안 되니까 김치 꼭 김치여야 할 필요 없잖아 배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? 그치 나승민아 배치면 되는 거잖아 나 쟤 어떻게 나 쟤 튀겨둘려 잠시만 야 다시 한 번 한 번 표정해봐 아 귀여워 내가 간다 가 나이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 한 말 안 할 거야 나 이러고 있을 거야 카메라 꺼도 되는데 아 아 왜 이렇게 귀찮지 집에 가야지 갈까 가자 자 우리 또 이제 아이스크림을 막내 혼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자 이리 와 아 할 수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모에 모에 큐 모에 모에 큐 후우 하하하하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파치선 드세요 아 삼겹살이 진짜 바베튀처럼 구워졌다 바베튀야 아 미치겠네 가끔 이 둘의 대화가 겁나 올 겸 그냥 이게 우리 현이빈이의 매력이야 난 계란 좋아해 근데 뭐 이것도 좋아하고 하하하 나 이거는 그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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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? 하하하하 상추가 없겠지? 쯧 그래 뭐 잊든 없든 상관 없잖아 하하하하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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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저 이거 라이크해요. 저 이거 라이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른 얼굴이 존재해요. 하지만 어떠한 얼굴은 숨겨야 될 때가 있고 어떠한 얼굴은 도드라질 때가 있죠. 지금은 도드라지는 잘생긴 얼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귀여우셔 방금 입덕했다. 헤딩 무섭지? 너무 귀엽잖아. 일단 머리로 반가가게 하는데 무섭긴 해. 와 지주 케이크 미쳤네. 방금 얘기한 거 봤어? 나랑? 나랑 얘기한 거야. 너 해봐. 해봐. 봐봐 내가 해볼게. 나 그만이랑 얘기해. 해봐. 하리 때린다. 예. 하니, 하니. 되게 오늘 특별한 날인 거 같아. 엠티가 뭐의 약자죠? 마운틴, Yeah. 마운틴 고양이네 미야오 거릴까? 나 고양이네 얘기하는 거 같아 어떡해!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냐? 나 알러지 마우스 그냥 다 같이 뽀뽀해주고 싶네 너는 하루종일 거기 앉아서 뭐하니? 진짜 찍으면 너무 귀엽다 어? 표범 같아 강인하게 생겼어 아 귀여워 미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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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락방 내 사진 자기 사진 찬빈이었냐? 귀엽죠? 나 근데 너무 못하는데 나 어 그러니까 너 하려고 맛있다 이것도 피조개도 다 구매 달리기 때문에 구매 다 양식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그니까 어? 아 생각 아 생각 we women to take it off It's 호주주's hometown 시드니 Where are they? 패딩을 패딩을 입고 저하고 있네 여보세요 응 일어나세요 응 빨리 일어나세요 응 어? 여보세요 smiling 제 αν길길의 마이 Canton 인터넷